진보당 광주 총선 후보자들이 광주에서 한 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이 광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광주 8석 중 딱 한 석, 북구을 윤민호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. 또 광주 진보당 한 석은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.